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일주를 통한 사주의 심리 분석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청간이 경금하고 신금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경자일주와 신의일주를 봤을 때에도 경자일주나 신의일주는 똑같이 청간은금, 지지는 수기운인데 음향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경자일주와 신의일주를 공부하기 전에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자수하고 해수가 들어가는 게 갑자일주, 의뢰일주부터 임자일주, 개혜일주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경자일주와 신의일주를 공부할 겁니다. 그 전에 경금과 신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금과 신금을 보면 똑같은 금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한 해의 결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경금하고 신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경금이 과실이잖아요. 결과물,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금이라는 것은 그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매 속의 씨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금 그러면 이것이 한 해의 결실을 나타내고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어떤 쇠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신금이라는 것은 그 열매 속의 씨니까 어때요? 아주 핵심적인 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똑같은 금속이라도 경금이 원석이라면 신금은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땅이거든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도 맞고 그리고 태양열을 받아서 강압성 작용을 해갖고 나무에서 과실이 이렇게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 속에 있는 씨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과실을 먹고 나면은 이 씨가 땅 속으로 딱 들어가겠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 그 땅이 저장해 놓은 따뜻한 열기하고 물하고 이런 것으로 이 씨를 잘 이제 키우겠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제 싹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의 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이나 똑같이 공통점은 결실 마무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씨끄미 씨라는 얘기는 또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씨라는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물이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씨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점을 봤을 때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서 다시 생명의 원천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하고 신금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금일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한 신념과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쇠라는 것은 부러지질 않잖아요. 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나 원칙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 되면 좋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독선적이 될 수 있고요.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이라는 것이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중년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때요? 좀 분별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 이런 걸 잘 따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땐 가을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가을을 나타내거든요.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경금일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감수성이 많아요. 감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은 탄력이 없으니까 반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냉정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을 보면 사람이 여린 마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경금일관을 예를 들 때 많이 드는 분이 박정현 대통령이거든요. 그분이 경신일 줄 한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일관은 군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박정현 대통령이 시인입니다. 시인이에요. 100편 넘는 그런 시를 남겼는데 시도 아주 잘 썼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갑재 씨가 쓴 박정현 대통령 전기를 보면 거기 시가 담겨 있거든요. 박정현 대통령이 시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금은 문과, 이과 이렇게 따질 때 이과 계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금이라는 것은 과일 안에 들어있는 씨니까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똑같은 쇠라도 가공이 된 쇠라고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날카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늘 같은 거, 송곳 같은 거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금이 어때요? 까탈스럽습니다. 깐깐하고. 그리고 가공이 됐다는 것은 세련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금하고 심금하고 비교할 때 심금일관이 좀 꼼꼼하고 예민하고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라는 것은 생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는 일, 우리가 사주에서 흔히 활인업이다 이런 것이 생명을 많이 다루는 일을 나타내잖아요. 사주 상담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직업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금일관은. 우리가 만약에 아주 섬세한 일을 한다. 가방을 아주 섬세하게 재단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날카로운 칼을 쓰잖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바로 심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라는 것은 양권에 해당이 되니까요. 을몽, 무토, 개수하고 잘 맞는다고 봐야 되고 이 심금은 은권에 해당이 되니까 갑목, 기토, 임수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심금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심금일관일 때 몇월에 태어난 심금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몇월에 태어난 심금이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심금이다 그랬을 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름에 태어난 심금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성격 자체가 경금에 가깝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금에 가깝게 변하니까 이 심금이 을신충이 된다든가 병신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간을 다룰 때에는 다른 10개의 일간 중에서 심금만 몇월에 태어난 심금이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금하고 심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경자일주와 신의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